말리포 데크에서 달랑개과 염랑개 관찰을 위해서 휴대폰을 설치하러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염랑개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네요. 개체츠도 많고 휴대폰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요가를 한 후에 회수를 할까 합니다. 일단 관찰하기 좋은 곳은 달랑개들이 집을 많이 지어놓고 활동을 많이 하는 곳으로 찾겠습니다. 와 이쪽에 지금 집이 엄청나게 많은데 물가에 앞으로 지금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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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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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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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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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상캐스터 배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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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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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찰 포인트가.. 아.. 작은 녀석들이 많아졌구나.. 제법 관찰이 잘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.. 개구둥들이 많이 있네.. 달랑개 뿐 아니라 다양한 바다 생물이 있습니다.. 28분.. 30분 지났네..